야 씨바 날 좋아하지마 내가 언제 하루의 마지막이 나였으면 좋겠다 그랬어 미친 소리 하지마 정확히 얘기하자면 하루의 마지막을 즐겁게 보내게 만들고 싶다라는 얘기였지 내가 언제 하루의 마지막이 나가 그랬어 뭐가 그게 그거야 지랄하네 진짜 병신새끼들 선생님들 저 지금 왔는데 타임스탬프죠 뻑큐 뻑큐 아 얘기 꺼내지 마시지마 설명하기도 싫어 하루의 마지막이 나로 인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닥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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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의 마지막에 수면 뱉더니 너때메 망가지기는 하더라 안 들었어 모카요 유튜브 나 얼굴 빨개질 것 같아 맨날 열이 올라 이럴 때 잠깐만 생방송 하나 걸게 엠보 어딨어? 얘 갔어? 위로 갔어? 왜? 전화 걸어 걔같이 전화 걸어 그냥 호추도 잡아 올걸 야 왜 축하만 하고 도망가 축하도는 아니니까 축하만 하고 도망가 아니 축하만 하고 도망가 아니 축하만 하고 도망가 왜 왔는데 나 안 보고 가 아니 그 제가 들어가니까 화장실에 가시더라고요 뭐죠 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가는 거지 아니 축하하러 왔는데 왜 도망가 축하합니다 최근에 커버곡 잘 들었어요 엠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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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버곡 최고예요 아무튼 이번에 6주년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엠보님 저번에 콘서트도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더 방송 더 열심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사회의상 멘트로 변했지? 오 무슨 말을 해? 축하한 날인데 축하해 주실 건데 대모 거리가 느껴져 아니야 무슨 안겨 너 플랫폼 달라졌다고 그냥 사람이 바뀌었다 아주 아니야 지금 내가 피곤해서 그래 어 알았어 고마워 어 또 연락 드릴게요 아 웃겨 허추는 어디 갔어? 허추 가족 행사 중이래 건들면 안 되겠다 버추얼? 짠 대충 여긴 놔야겠다 짜잔 사실 버추얼은 6주년 모카였습니다 땡땡이 눈 다시 보여달라고? 이거? 음 음 히히히히히히힛 아니 이거 사실 우리 랍트리 작가가 만들어다 준 거야 6주년 기념이라고 만들어다 줬어 뭐 아무튼 아까 얘기하다가 저 인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인용이요건던만 있어요 인용이요건던만 있어요 야 뭐 대충 그렇다 대충 뭐 그냥 뭐 그니까 음 그니까 얘기 아 음 아 그니까 저 뭐냐 그니까 정리하자면 저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이고 까지 prender 까 그가 그 뭐냐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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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줘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으응 으흑흑흑흑흑흑흑흑흐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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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Reich 나도 고맙고 사랑해 정말 고맙다는 한마디 듣기 힘들다 각박하네 양척이였어 아니 채비언 요약해왔어 채비언 요약해왔다고 징그러운 소리 하지마 늘 즐겁게 살자 모카용사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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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세요라 안 울어 씹쓰끼들아 그냥 그래 그냥 정으로 방송하면서 물론 나도 내가 그러지 못할 때 있지만 나 나도 아니 아니 잠깐만 정리가 기다려와 뭔가 매번 와서 그냥 뭐 사랑해 미치고 도망가나 그러니까 그냥 하루 마다 저녁에 방송을 딱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방송을 입문이 1개월도 안되는데 고장난 운영은 날 근데 물론 나도 사람이랑 가끔씩 감정조절 안되면은 조금 예민한 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막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면 사실 조측인지 조측이니까 물론 나도 이제 그런 날이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저보다 매일매일 좀 즐겁고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트 쓰지마 하루의 마무리가 나였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트 쓰지마 하트 쓰지마 하트 쓰지마 하트 쓰지마 하트 쓰지마 아니 얘들이 자꾸 들어와서 월페이퍼 어떻게 봤냐고 물어보는데 월페이퍼를 그냥 걸어놓는 거라 찾으면 다 나와 아니 나 나 아니 내가 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서 받아요가 아닌 얼마이요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반대잖아 지금 돈을 내셔야 3개월 뒤 월패를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제 사카한테 걸리는 시간이잖아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면 그러면 탁상이 나겠지 하트 쓰지마 하트 쓰지마 노란색 열매는 뭐냐 노란색 열매가 뭐 있어 은행? 배? 망고 싹수가 노란네 하하하하 싹수가 노란네 글씨 하하하하 나 그거 알아 그 다육식물 다육식물이라 안해? 다육식물? 왜 저래 쟤 너 어제 축하 안 해줘서 그런 거지? 그만 이제 그만 그만 넌 그만하라고 그만한 적이 얼마나 있냐 하하하하 존나 찔리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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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화장실 갔다 올래 갔나? 왔을 때 주면 시끄러우니깐 지금 줘야지 뭐? 왔을 때 주면 시끄러우니까? 뭐? 맞다고? 어? 아니 안 시끄럽게 생겼냐? 난 시끄럽게 땡땡돼야지 엥 엥 나도 늦었지만 6주년 축하해 6주년 어제 끝났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저도 충전해도 되나요? 버킷 중 하나긴 한데... 아니 왜 내 방에 돈이 나는 걸 버킷리스트로 삶냐고 어제 버킷리스트 채웠다고? 나 그거 100만원짜리 얘기하는 거지 아악! 6.01주년은... 아니 6.01? 잠깐만 6.01? 0...01도 아니지 않아? 6.0000001쯤 되지 않을까? 음... 365일이니까 그러면... 6.003주년을... 6.0027 정도로 해... 지랄한다 진짜... 대충 뭐 계산하는 2번계에서도 수수점 두자리 이후엔 반올림하니까 6.00주년이네요 어? 그럼 6 아니냐? 그럼 6이잖아 아 잠깐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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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 6주년은 아니라고 씨... 아니라고! 아니라고 나... 나... 나 또 시끄러워져 나 존나 땡땡거린다 나 진짜 땡땡거린다 진짜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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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주년 축하해 엥! 시발 새끼들 지금도 시끄럽대 오늘도 6주년이구나 다행이들 엥! 나 카페해보자 나 카페해보려고 카페에서 켜놨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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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